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경기내륙 일부와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19도, 강릉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고요. 진도목은 4고 해역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